아유 굉장히 인원이 많군요 네 로제님의 로제님의 언더그라운드 준비했습니다 그죠? 그럼 세 분이 의상이 좀 다른 세 분이 로제님 파트겠네요? 그 요 타이밍 쯤에 체육관 바닥을 한번 청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저희 연습실 바닥이 아주 깨끗하게 가거든요 최근에 끝나고 나면 아주 깨끗해지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깨끗하게 청소를 가시고 마침 또 센터에 서있는 우리 유진이가 머리도 노란색이고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칭찬 지옥이 한번 갖춰봐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아 여기서 하자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Hey, feel f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